주정 명절을 맞춰서 여러분 가족과 함께 은호로운 시간을 보내시고 이번 주일에 성찬 주일입니다. 성찬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복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생동안 성수주의라는 것을 목표로 세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일날은 예배 받지 않고 궤나와 예배드리고 복받은 인생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되어 최선을 다한 여러분에게 하늘의 물을 여셔야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예물을 바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들여오니 주님 이 예물을 기부받아 주시고 예물이 하나님과 가운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며 드린 속경마다 천배 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부지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깨지않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깨지않아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이마시고 뜻을 이뤄시옵소서 이뤄시옵소서 우리들의 극대 다 용서하옵소서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말 주의 것에 주의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교재주 예수 크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널 보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아 인도 고통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말씀을 품고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시험에는 조그를 살짝 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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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